그쪽은 도착하지만 도착할 수 있는 편입니다. 이동력이 더 어렵네요. 기마영탄, 투척! 오, 미쳤나봐! 너무 재밌어! 주루탄, 투척! 시루탄, 투척! 기마영탄, 투척! 혹시 A로 갈사람 있니? 코코!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하루종일 밥도 안 먹고 연습 좀 했나보네? 네... energetic 미션 성공! 블루팀 승리! 미모를 참고로 완수할 수 있도록 혹시 A로 갈 사람 있어요? 혹시 A로 갈 사람 있어요? 술을 채inement 마시고 지지 않은 공격이 있음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도착도 도착하기 위해서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도착을 찾기 위해서 전진을 대접해보려고 합니다.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히힛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중독성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. 전화시피는 중독성에 찍어가면.. 전화시피는 중독성에 와서 hip-hop을 자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전화시피는 중독성에 적절한 상황입니다. 전화시피는 중독성에 적절한 상황입니다. 넌 반복했습니다. 히힛! Time to go! 렌드팀 승리 저한테 전투 좀 물 필수는 아예 지지 않는다! 나무를 불쾌하는 자유형 한 명! 내 나무를 보냈다, 뇌이. 휘고를 주의하나! 나무를 하는 자유형은 아니다.. 나무를 덮여 마셔야지! 내 나무를 도망가봐...! 제외 도망가는 길을 향해 보는 competent! 이제야 파틴이 나오는구만 레드팀 승리 치아 음.. 치아 미치오 투어 Fried 친절 에이저 1호 할 사람 있어요?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하루종일 밥 다음먹고 연습 좀 했나보네? 예전 중심으로 네, 이 앨범 안에서 도망간다. 이런 거, 이 앨범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앨범은 그 앨범을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앨범은 그리스마스에 이 앨범에 이 앨범은 이 앨범으로 아,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이 앨범은 할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